오늘 복날이죠? 네, 복날 중복인데, 복날 대신 추워탕으로 오늘 복날 수업을 위해 이제 건강을 유지하려는 건데요 영양제 신문을 보고 신경쓰는 게 좋습니다 추어탕 뭐지 추어 추어탕 그가 완전히 싫어져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오늘 삼계탕 대신 좋다고 중복에 있는 게 좋다고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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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밥도 뜨겁고 추어탕도 뜨겁고 여기 청냄치만 여기 청냄치만 지금 특혜 회사는 언덕인데요 제가 요즘 부산중입니다 여기 청냄치만 해 주기 고춧가루 오늘 일 마치고 오늘 첫 출근했는데요 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삼계탕 대신 추어탕으로 자 여러분도 삼계탕이나 문 모신다는 거로 에너지 보충되는 거로 많이 되었죠